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길래요? 지난 한 주간 왠지 모르게 본당에 새벽에 들어왔는데 눈물이 나더라 그렇게 얘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비어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지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이모조모 우리 결신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어떻게 나타난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신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을 여호 대단을 치유하며 주 성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덕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바다 덕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바다 덕분같이 여호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람에 끝나지 노아이 우리 바람에 잊어버린 곳이 온 세상 가득한 이어 우리 바람 높은 곳이 우리 바람 높은 곳이 우리 바람 높은 곳이 우리 바람 높은 곳이 영호와 의 영광 일정 하는cking 온 세상 가득한 음 우리 바람 Trent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지난 우리가 퇴신자 작정에 우리 경산조항의 성도들이 11,832명의 퇴신자를 우리가 품고 기도를 시작했었죠 그 중에 다섯 번의 행축 예배가 있었습니다 청년부까지 하면 여섯 번의 행축 예배를 통해 가지고 3,466명이 방문케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작년 출석이 5,000명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 숫자 절반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 방문토록 하셨습니다 그 중에 1,594명이 결심케 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군다나 더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직문식 때 교구별로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퍼포먼스도 하고 발표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퇴신자 작정 목표 우리가 얼마 초촌자 목표 얼마 그렇게 외쳤던 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번에 1에서 15교구까지 한 교구도 빠짐없이 목표를 다 달성하는 기엄을 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에는 모르겠고 그 옛날 기록이 잘 안 남아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고 지난 10년 동안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행축을 마친 화요일 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올라온 감상금 봉투 이렇게 적힌 감상금의 제목 헌금을 봤어요 하나님 내 생에 처음으로 태신자가 결신하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소서 그 제목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뛰든지 내 평생 처음으로 태신자가 결신하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청년 친구인 걸로 유추되어지는데 이런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집안은 안동건시 집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교 집안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이 하나 없이 그런 집안에서 믿음 생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이한 놈 이상한 놈이라고 오해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른 지금까지 흐르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오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외톨이로 신앙생활 해본 경험이 없어요 이게 무슨 기도인지를 모릅니다 이 뭔지를 모릅니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초청하는 가운데 항상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처럼 부모님께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방해하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일 아침조차 고요한 바다처럼 평안하게 교회로 항해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처음에 연예인 때문에 오셨는데 참 여담입니다만 이건 지금 이 청년의 글이 아니에요 여담인데 이번 월요일 오전에 구장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구장모가 오는 줄 알고 왔대요 구장 목사님을 구장모로 이해하고 와 앉아 계신 왜 구장모 안 나오느냐고 그랬대요 저분이 구장모 그렇냐고 그렇게도 또 하나님이 오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이 부모님은 연예인 때문에 오셨는데 부모님이 주일날 오신 것 같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말씀이 더 좋더라 듣기 쉽더라 이해가 되더라는 말씀을 하셨고 결신 시간이죠 믿음의 고백하는 시간에도 어머니는 일어나셨는데 아버지는 안 일어나시니까 어머니께서 결국 나중에 교회 올 건데 지금 일어나라고 엄마가 아빠한테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함께 일어나서 신앙 고백도 하셨습니다 더욱더 신기한 것은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께는 항상 먼저 얘기하는 법이 없는데 목사님 말씀 좋더라 라는 말을 하고 특히나 교회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을 봅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또 어떤 성도는요 저에게 이런 톡을 보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태신자 중에 불교도 신자가 왔었습니다 친구분은 철학관도 하고 불도가 있는 분인데 교회 밖에서 보는 것하고 안에서 보는 것이 다르네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손을 올렸겠죠 헌금도 3만 원을 드렸습니다 제가 헌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니 이것은 제 마음이 아닌가요 하면서 헌금을 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즉 시작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일하려고 애썼던 그런 축제 기간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요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웨스민서 신앙 고백서에 또 대소열의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린 정말로 그렇게 살려고 무더니도 애썼던 한 주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끝인가 행축도 끝났으니까 끝인가 그건 또 아니죠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십니다만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톡을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행축을 기다린 지난 한 주는 유난히 조마조마 살금살금 쫄깃쫄깃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끔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 행축 설교를 준비하며 컴프레셔로 꾹꾹 눌리는 것 같다라는 심정을 조금은 공감하며 기도로 올려보았습니다 이번 행축에 체두되어 오신 강사님들의 공통점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과 기쁨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태신자와 저희들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너무 수고하셔서 지금 거의 탈진 상태이시죠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뭐라고 답을 썼을까요? 제가 요래 답을 썼습니다 오는 주일 등록주일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말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탈진은 1차 등록주일 그리고 2차 등록주일까지는 마쳐야 하기에 잠시 미뤄둡니다 아직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오늘 왜 자꾸 박수를 치죠? 박수 치고 싶은가 봐요? 아직 정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진짜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진짜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정신 바짝 차리세요 따라하십시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31절에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고 이어서 그 실천방안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말하죠 뭐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말하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 거치는 자가 뭘까요? 표준 3번 얘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거치는 자가 뭐라고요? 걸림돌 되지 말라 그 말인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 안에서 자유를 주장을 많이 해서 자유, 자유롭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종교교체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 안의 자유에 관한 논문을 보면 그리스 안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 안은 지극히 자유로운 만물의 지배자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요 그리스 안은 지극히 자유로운 만물의 지배자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안은 지극히 충성스러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모순이죠 이게? 그런데 이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인들은 하고 싶다고 다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거치는 자가 될까 봐 혹시나 걸림돌이 될까 봐 우리끼리 더 와닿는 표현으로 행충을 마친 이 상황 속에 더 와닿는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는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태신자가 보고 있으니까 전도 대상자가 보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적어도 세 가지 영역에서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유대인에게나 라는 이 말 유대인이란 말을 지금 바꿔서 말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느 정도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조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지 나은이라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실조하게 되어지면 걸림돌이 돼서 네가 넘어뜨리면 차라리 연자매돌을 그 사람에게 칭칭 감아가지고 확 물에 집어넣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현주소는 어떠세요? 전도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비교적 전도를 할 때 말이에요 새가족이 전도를 잘할까요? 새가족 반대는 뭐죠? 헌가족이 전도를 잘할까요? 누가 전도를 잘하죠? 아시네 새가족이 잘하죠 그럼 한편으로 헌가족은 주로 뭘 잘할까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잘하는 게 있습니다 헌가족이 불을 잘 겁니다 전도에 불을 잘 겁니다 열정에 불을 잘 겁니다 주로 뭐 안 된다는 틱틱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시니컬한 반응을 합니다 그런 반응은 새가족이 하는 게 아니에요 헌가족이 언제나 하죠 다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주로 어느 교구가 그렇게 하냐면 16교구 식구들이죠 그렇게 해요 16교구 16교구 사람이 누구냐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입 다루고 있으면 힘이나 빼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거죠? 거치는 자들인 거죠 걸림돌인 거죠 몇 구구 식구가 그렇게 한다고요? 십 몇 교구? 16교구 또 하나 헬라인에게라 라고 말하면 이거는 이제 더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죠 이방인에게도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세상 사람들인 거죠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을 줄지언정 핀잔을 들어서는 곤란하다 전도의 문을 가로막으면 곤란하다 그 말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불법과 반칙과 편법이 반칙다 할지라도 세상이 자기 주장이 난무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그래도 희생하고 양보하고 좀 바보 같아 보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거 왜 그렇게 사느냐 적어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어디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교회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똑같은 돌멩이입니다 똑같은 돌인데 이 돌이 어디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건너기 되게 힘든 어떤 시내가가 있다 칩시다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살이 팍 내려가는데 거기에 중간에 자리가 비었는데 돌을 하나 얹어 놓으면 그 돌은 뭐예요? 걸림돌이에요? 디딤돌이에요?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만일 똑같은 돌을 말이에요 자동차 막 쌩쌩 달리는 그런 고속도로에 이 돌을 하나 터너면 어떻게 돼요? 이건 걸림돌이 아닌 정도가 아니고 완전 사고나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영적인 사역의 이 고속도로가 쌩쌩 막 지나가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데 말이에요 그 턱 버티고 돌 하나가 있으면 걸림돌이죠 방해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죽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노력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디딤돌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걸림돌로 살고 계십니까? 디딤돌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7개국의 어떤 지사님 얘기예요 이분은요 찜진방을 갔다가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태신자로 삼았습니다 한 6개월 동안 태신자를 삼으려고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고향도 같아가지고 마음이 열려서 더 친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정을 알고 보니까 찜질방을 운영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외출을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가정을 돌본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는 정말 늘 외롭게 생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그런 태신자였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혼자 가게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던 거예요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거죠 행축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냐? 성도님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대신 가게를 봐주고 이 태신자를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태신자가 주일날 오전 10시에 행축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오후 5시 행축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오전 11시 행축 예배를 드리고 이 태신자가 월요일 저녁 7시 행축 예배를 거의 몽땅 다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태신자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행축 월요일날 자기 생일인데 정말 멋진 생일 선물을 줘서 고맙다고 할렐루야! 결혼 전에 잠시 교회를 다녀본 태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는 또 성경책을 선물로 줬대요 우리 성도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오는 주일입니다 1차 등록 주일입니다 태신자가 주일 예배 출석할 수 있도록 어떻게 또 약속을 했을까요? 내가 1부 예배 드리고 와서 가게 봐줄게 2부 예배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자 물어보십시다 이 성도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걸림돌, 디딤돌 디딤돌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도 좀 어려운 관계입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어려운 정말 이게 진짜 어려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청년들은 잘 모르죠 어른들은 알 거예요 가장 힘쓰이고 신경이 쓰이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인간관계 사돈 그런데 이 교구의 모 권사님이 이번에 행축에 사돈을 모시고 온 거예요 이 사돈이 어느 정도냐면 동화사에 거의 매일 불공을 드리는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돈은 동화사에 매일 거의 불공을 드리는 그런 분이시래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음식 송시가 좋았던가 봐요 김치를 담궈가지고 다 섬겨가지고 사돈을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행축에 온 거예요 여러분 사돈을 위해서 김치를 담궈주는 이 권사님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디딤돌이죠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현존하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언제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디딤돌이 될 줄 아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 경산주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 태신자는 펑크를 냈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디딤돌이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덕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또 따라 할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자 33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하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래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을 저는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포기해 포기 창세 26장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한 사건이 나오죠 이삭입니다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백배의 속출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같이 살던 불레새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우리 땅을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도 농사는 짓고 살아있기에 떠난 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나왔죠? 그런데 그때 어느 날 그 땅에 그랄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 내 끼라는 거예요 아예 억지를 부리네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줬습니다 그리고 옮겨서 또다시 물은 너무나도 필요하니까 옮겨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이번에 또 와가지고 또 내 끼라고 뺏으려고 그러네요 또 줬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서는 우물을 건드린다라는 것은 선전포거죠 한번 해볼까? 한번 한 판 붙어보자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읽어볼까요? 이삭이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여러분 이삭이 바보입니까? 등신이에요 이렇게 두 번이나 생명줄과도 같은 이 우물을 빼앗기고 내주고 또 옮겨가고 또 또 달라고 하니까 또 내주고 또 파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물이 되고 마고 그냥 아무렇게나 판 우물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18절에 보면 창세 2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누구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팠던 그때 우물을 다시 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우물은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물려줬는데 내 아버지가 물려준 아파트인데 내 아버지가 물려준 그래도 밭대기인데 그걸 어느 놈이 와서 이게 내 집이다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내 권리이죠 당연히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내줘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멋있어 보이죠? 진짜 멋진 슬로건 같죠? 근사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포기란 말이에요 포기 그것도 당연한 내 권리에 대한 포기 유산과도 같은 당연한 내껀데도 포기하는 그 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교계였던 한 성노는요 청년 때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방황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 말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성장반도 참여하고 금료 성노입회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대 이 자리에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새벽노입회도 빠짐없이 그렇게 열심히 내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이번 행축에 어릴 때 같이 교회를 다녔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났던가 봐요 지금은 당연히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친구죠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가 생각 여러분 이게 생각나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친구를 인도하기 위해서 밥을 사 먹이는 건 당연하고 어떻게 했냐 술 마시면 밤중에도 술 시중을 계속 뜨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술을 입에 한 방울도 대지 않았습니다만 밤 늦게까지 계속 술 시중을 쓰고 그래서 친구 세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의 가정이 주일날 5시 행축에 방문을 하게 되었답니다 또 얘기해 볼까요?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7교구의 어떤 목자는요 경로당의 어르신들하고 월요일날 행축에 오기로 약속을 다 했대요 방문을 해가지고 오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경로당의 전도를 하다보면 어르신들이 곱게 와줍니까 안 와줍니까 꼭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방해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몇몇 어르신들의 입심 때문에 이게 무산이 됐대요 월요일날 초청이 무산이 됐대요 그런데 이 목자와 구역 식구들이 이걸 포기하지 않고 집에서 또 떡을 굽습니다 빵을 굽고 과자를 사가지고 어르신들을 다시 방문하는 경로당에 무려 3시간 동안 얘기하고 설득하고 어깨 주물어주고 그리고 또 무엇까지 했냐면 고수돕을 쳤대요 고수돕을 쳐가지고 일부러 돈을 이뤄주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10명의 어르신들을 월요일날 오전 11시 행축에 초대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밤늦게까지 남 술 마시는데 술 시중을 들어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토해라 전봇대 뭐 하면 그거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술 시중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음식 바리바리 싸가지고 경로당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바보라가지고 고수돕 칠 때 돈 딸 줄 모르고 돈 이뤄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죠 영혼을 위해 그 와중에도요 고수돕을 쳐가지고 돈 이뤄줬던 그 목자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전도의 응답도 받고 남편의 사업 계약도 성사되어져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지난 주간에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건 뭐냐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 더 나아가서 이건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고 있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자체를 재해석해놨어요 자 오늘 우리가 10장을 살핍니다마는 딱 석 장만 넘기면 13장 고린도 13장에 바울의 재해석이 나와요 사랑짱이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는데 사랑은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오제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자 물회의 시작 자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 포기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아요 사랑도 좋고 포기도 좋고 그리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다 좋은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 말이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질문이 더 생기죠 왜 질문이 더 생기냐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만 영광을 받으시느냐 꼭 우리더러 미워 죽겠는 사람한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고 손해보라고 하고 포기하라고 말하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꼭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자 남은 33제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그대로를 제가 풀어야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뭐를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면 뭔 말입니까? 내가 영광 받을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좀 전에 아무리 찬양 시간에 손 들고 각도 잘 맞춰가지고 45도 각도 찬양 각도 있잖아요 아무리 은혜스럽게 찬양을 해도 그거보다 백만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하냐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면 내가 영광 받을게 그 말인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든지 걸림돌이 되지 않고 거치는 돌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유학을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이유도 결국에는 그들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너희들의 희생으로 열매 맺어진 그 영혼 너희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열매 맺어진 그 영혼 그 영혼을 통해서 나는 영광 받고 싶다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등신처럼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았던 이상 한번 볼까요? 다 내줬어요 다 근데 그렇게 내줄 때 말이에요 다 우물 내 거라 그러면 다 내주고 또 도망가고 도망은 아니지 피했지 또 파고 또 그것도 내돌라 그러면 내주고 그랬던 이상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삭의 종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종들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태신자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곳을 옮겨가면 또 내주고 종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종들이 우물을 팝니다 자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종들이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32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날의 시작 이삭의 종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우물을 팝니까? 왜 또 팝니까?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우리 주인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인 거죠 그게 진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때 물을 얻었던 이삭의 종들 자 상상해 보십시다 누구를 찬양했을까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인 거죠 여호 하나님 아버지인 거죠 13교계 어떤 남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년 전 지방 현장 건설 현장에 근무하던 대구 만천동에 살고 있는 직장 동료 직원이 서울 현장으로 발령이 나서 한 달에 한두 번은 차를 같이 따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함께 다니는 3시간 4시간 동안 찬양도 들려주고 말씀도 전하고 설교 영상도 보여주었고 매년 퇴신자로 품고 기도도 했지만 행축에 초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적극적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2월 이 직원이 간암이 발견됐는데 8cm짜리납니다 간암이 발견됐는데 병원 진료 예약도 어렵고 걱정하고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같이 걱정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3월 말 서울 아산병원에서 간 수술 간을 50% 절제했대요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 있었고 이제는 거의 다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행축 전주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요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유기시키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금요일 밤 그 직원의 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며 용기를 내어 행축에 초대하였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참석하고 결신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카풀, 건강, 수술, 회복 이 모든 것을 예배하신 그리고 저를 성장케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순정하게 하시고 영혼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영광이 뭐라고요? 이 영광 우리의 입만 달싹달싹 되는 그 영광 말고 이 영광을 받고 싶다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 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걸 원하지 않아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성도끼리나 세상에게나 교회 공동체 안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포기라는 어떤 극단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왜? 그 포기와 그 희생을 통해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포기와 희생을 통해서 태신자들이 죽게로 돌아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서라도 구원받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오늘은 간증 나눔이 많은 설교인데 참 이번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시아 폴리스의 매장을 갖고 있는 성도가 계십니다 부부가 매장에 매달려서 장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총 네 번을 참석한 거예요 주일 일부 예배 참여하고 주일 오후 5시에 참여하고 월요일 오전 11시에 참여하고 월요일 저녁 7시에 참여하고 거의 웬만한 행축을 다 참석하신 거예요 늘 앉는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담당 교국 목사님이 계속 나오시니까 태신자는 뭐 오셨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뭐 때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오시냐고 물으니까 제가 목사님께서 자리를 채워달라고 부탁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를 점원에게 맡기고 일부 주일 월요일 오전 월요일 저녁 자리를 지켰대요 이렇게 순종해지는 성도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자리를 지켜달라고 하니까 2부 예배 시간이었죠 10시 시간이었죠 이렇게 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 조리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자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 가족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계단에 앉고 4층 저 꼭대기에 서서 그런데 서서 있어도 관마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 알잖아요 웬만한 보면 아는데 이 마음을 같이 졸이면서 서서 서서 중무하면서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제가 결신 때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정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정말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내가 전대의 결신을 맺고 안 맺고 그걸 다 떠나서 우리 경산주한계는 하나님께 정말로 칭찬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대에 실패한 분도 계시죠 그러나 이번에 나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성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마치고 등록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짜드려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이번에는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십시다 전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성질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습관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 같은 무지랭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Klein